전체적인 수험으로 봤을 때는 인강이 제 메인 공부 방법이었고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 혹은 실강에 나와서 학원에서 수업 듣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 강의나 실제 현장에서 듣는 학원 강의나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 집에서 혼자 공부하셔도 붙을 분들은 다 잘 공부하시고 붙으십니다. 학원이냐 인강이냐 너무 그렇게 양자택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다가 잘 맞는 방법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수원이어서 통학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인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강 사이트는 국어와 한국사는 공단기 사이트를 활용을 했고 또 헌법은 방문각, 국제법, 국제정치, 중국어는 윌비스에서 각각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저랑 잘 맞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내용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출이 좀 컸지만 여러 사이트에서 저에게 맞는 선생님들 강의를 듣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가 되게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눈앞에 경쟁자가 있어야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성격이어서 일부러 학원을 등록을 했고요. 또 저는 좀 선생님을 크게 연연해야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모든 선생님의 방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설정을 했어요. 국제정치 같은 거는 좀 더 박론적인 것, 강론적인 것들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더 체크를 하는 편이었고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꼭 나오는 것만 찝어주시는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성향별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효율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정치나 국제법은 좀 어려운 과목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재를 추천한다기보다는 기출문제집을 진짜 무한 반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다수 분들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스터디도 하기도 했고 두 개 다 병행을 했는데 학원 강의에 의존할 내용이 아니에요. 콘텐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하고 정말 알아야 될 것만 약간 뽑아먹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스터디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스터디 인강도 중요한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면접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면접이 외모형사직 직렬에 국한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직 7급, 이제 전반적인 직렬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직렬 분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이 아무래도 나오기 때문에 좀 현재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 선생님께서도 9시 뉴스를 매일 챙겨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면접 준비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매일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제 현재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의 주안점을 맞춰서 지금 뭐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뉴스에서 제가 면접에서 활용할 만한 어떤 정책 도구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휴식을 휴식 기간에 충분히 가지시고 이제 결과가 나오시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학원과 스터디를 병행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면접이 흘러가는가 그리고 면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 정도만 익히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아마 그만큼 또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하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잠 많이 자고 그런 식으로 좀 하루 정도는 꼭 스트레스를 푸는 날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 좀 푹 쉬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를 했던 것 같고 멘탈 관리 방법은 사실 이거는 딱히 방법이랄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본인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힘들면 남들도 다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저도 이제 다른 동기들과 비슷한데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는 날을 뒀어요. 저는 이제 일요일을 주로 쉬는 날로 정해놓고 토요일 밤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괜히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두면 일요일 전까지는 이제 내가 정해둔 목표량을 다 끝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쉬면서 많이 리프레시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수험 기간 도중에 음식을 좀 많이 못 먹어서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기 위해서 수영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력을 기를 겸 정신 건강도 좀 확보할 겸 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주변에 이제 저처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 특히 학원을 다녔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신세한탄하면서 수다 떨면서 해소하기도 하고 보통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신세한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활기를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당일에 너무 긴장을 하면 긴장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긴장을 하면 본인의 원래 실력보다 더 낮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긴장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그 암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걸 항상 시험 시작하기 직전까지 쥐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긴장이 막 되면서 안 좋은 생각 들고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나 이거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기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된 걸 들고 계속 보고 있으면 잡생각이 좀 많이 사라져요. 내가 이거 아는 거지 아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고할 자료를 가져가서 그 당일에 계속 쉬지 않고 보고 있다가 이제 시험 시작하기 직전까지 보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랄까? 좀 긴장감도 해소가 되고 좀 그래서 절대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라는 거. 시험이 이제 저희 때만 해도 2시간으로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조금 시간 배분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제2외국어 점수가 좀 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어 과목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20문제면은 거의 35분을 중국어 문제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그러면 시간을 줄이자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국제법, 국제정치에서 이제 시험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국제법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당황을 해서 국제법을 이제 마지막 과목으로 남겨놨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킹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막 국제법을 거의 날림으로 막 엄청 빨리 풀고 OMR 120문제를 거의 5분 만에 마킹을 했었어요. 이제 다른 외모영사직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은 한 달 전쯤에는 꼭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해보고 또 이제 내가 뭐 어떤 과목에서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어디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쓰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간을 줄이는 연습 같은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편이어서 120문제를 풀면 보통 한 45분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킹을 다 하고 헷갈리는 문제를 여유롭게 풀어도 정말 여유가 많이 남아서 그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충분히 남길 수 있게끔 빨리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또 저랑 반대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천천히 신중하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푸기 때문에 실수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평소에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마킹 실수를 두 개나 하는 바람에 좀 힘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시험 당일에 당황할 만한 상황이 등장했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를 받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시험 당일 날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결심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잊지 않도록 좀 항상 내가 왜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이게 좀 수험 생활이 고되고 좀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목표의식이 좀 많이 희미해집니다. 정말 안 그러실 것 같다고 자신 있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진짜 나 이거 못하면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못한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심을 희미해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무용사직 시험을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도 시험 12일 전쯤에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그날 밤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험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준비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전에 합격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 막 합격자분들은 몇십 해독씩 하고 들어가시고 좀 그랬다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마음도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외교부 유튜브에서 외무용사직 합격자분들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댓글을 이제 뭐 시험 10일 정도 남았네요. 저도 빨리 뭐 외교부에 입부를 해서 멋진 선배님들의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댓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 마음만 한가득이었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주변에 합격한 동기들 얘기나 다른 합격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시험 전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좀 좀 많이 걱정되고 그런 초조한 마음이 힘들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정하신 목표가 있으면 주변 시선이나 뭐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는 정말 확실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 나는 이번에 될 생각 없어. 3년 정도 공부할 거야. 5년 정도 공부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건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항상 이번에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차면은 그날의 컨디션과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도와줘야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실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것 좀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하는 방법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자기의 방법을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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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